공천히 공천하는 카메라 선생님은 바로 한번 줄이기 전에 물어봅니다. 내가 도와줄게. 아니야, 내가 도와줄게. 내가 가끔. 아니야. 내가 도와줄게. 어! 어? 어? 안 닿지 않을까? 안 닿지 않을까?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아, 미안! 저기요! 여기 물 드시죠? 한옥대학교 인원단계 실력이 없어집니다. 그건 그걸 몰라서 그래. 새로워. 늘 새로워. 귀여워? 한옥대학교 인원단계 실력이 없어집니다. 그건 그걸 몰라서 그래. 새로워. 늘 새로워. 모르게 llegar. 이 launched 한옥대학교 인원단계. 지금 제가 딸기아에서 이렇게 봤을 때. 망 연습해설. 그래서 아직 안 남대만 하죠. 한옥대학교, Rocky? 오늘의 또한 opportun한 재발점인 자라에서... 이태현이 진짜 한옥대학교 인원단계에... 이태현이, 이태현이 지하셨기에. 지하현이, 이태현이 지하실 것 같습니다. 아 왜 그래요? 컷! 됐어요. 난 널 한 번도 예측한 적 없어. 만약에 그게 가능했다면 그 심리학 박사 무슨 그 교사 자리 내 자리였을걸? 그 대신 잔소리 겹쳐요 그러면 무슨 짜증난다. 그냥 프린스타일이야 지금 그냥. 지현이의 콘텐츠 뭐해? 그런 거 기억하지 마자 우리. 다시 만났다는 게 중요하잖아. 늦었다. 나 요새 맨날 늦게 들어와가지고 할머니가 많이 큰일 났어. 일찍 일찍 다녀야지. 조심히 가. 인사하는 거야? 아니면 인사하는 거야? 인사하는 거야? 끊으려고 했는데 저게 가장 예뻐. 응. 이게 뭐야? 아이. 하긴. 맨날 건물물. 맨날. 하긴. 맨날 건물물. 하긴. 하긴. 맨날 건물물. 하긴. 맨날 건물물. 하긴. 맨날 건물물 그렸는데 당연히 건축에도 관심이 있겠지. 아니. 나 건축 없는데. 야 미쳤어? 너 몇 년을 다녔는데. 학비도 그렇고. 시간이 나는 돈이 아깝지 않았어? 아니야. 그. 그때. 왜. 우리가 헤어졌던 이유가 뭐야. 그렇게. 아이. 마라. 컷. 하긴if. 하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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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겨우 진심 지금 끊고 있어? 데리고 가고 싶어 하는데 너 그런 걸 싫어하잖아 충분히 혼자 갈 수 있는데 데리러 온 사람은 보기 창피하다 주체적이지 못 하잖아 별거 기억하고 있지 둘 컷 네가 말 안 하면 난 멍청 네가 말 안 하면 네가 말하는 건 다 듣고 기억하니까 말해 알았지? 네가 말하는 건 다 듣고 기억하니까 말해줘 계속 말해줘 나도 모르게 지금 조용하게 얘기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따뜻하게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거 캐릭터적으로 분석을 해버리면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네가 말하는 건 다 듣고 다 기억하니까 계속 말해줘 응 알았어 맛있게 먹을 게 네가 말하는 건 다 듣고